이젠 부산지에 왔습니다 이동산 시작합니다 반송지에 왔다 의지 파악 다 아니까? 얘기 좀 나누고 싶어 감사합니다 잡시다 좋은데? 좋아요 좋아요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23일 못 하신다 28일차 14시 44분이고요 약 32km 운행해서 대략 7시간 40분정도 운행을 해서 캠프사이트에 와있습니다 여기는 사진 좀 더 두고 왔고 정석에 있는 캠프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오늘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밀 운행 종료합니다 5월 13일 19시 22분입니다 5월 13일 바람이 대박붙니다 텐트가 찌그러질 것 같습니다 밤랜턴은 평온합니다 불중심이 안되지 날아가면 날아가든지 아 여유롭습니다 하늘은 대개가 있고 평온한데 여기는 어떻게 다녀오실지 바람이 첨전도 꺼서지고 있습니다 자 5월 13일 28일차입니다 20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찬스는 점점 기울어오시고 저는 누워있고 제가 날아가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1일 텐트 2일 텐트 1일 텐트 2일 텐트 2일 텐트